넥서가 지금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넥서는 고점에서 음봉이 계속 나오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려가는게 원래 보통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물리게 되면 저런 고점에서 물리는 개인들도 있거나 다른 주식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저 정도에서 그냥 팔고 나오면 되는데 왜 저렇게 물려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넥서는 상당한 오버시팅 구간이었고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부분 그런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죠. 기대감으로 저 정도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모르죠. 그리고 삼상이 진행이 다 완료가 되려면 아직 반년이 더 남았습니다. 반년이. 반년이 더 남은 상태인데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아직 모른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돌아간 상황을 보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에 지금 수익이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가는 단기간에 4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4배 이상 급등이 올라갔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제 그렇게 흘러가다가 계속 은봉을 보이다가 이제 대주주 매도 소식이 나왔죠. 대주주 매도 소식이 저렇게 한순간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나와버리면 적을 핑계 삼아서 낮게 시작을 해버리죠. 시가를 낮게 시작을 해버리면 이제 쉽게 매도에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쉽게 매도하기 어렵겠죠. 지금 하락이 크게 일어난 상태에서 저런 대주주 매도 소식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낙폭이 한 7% 8% 정도 빼서 시작을 해버리면 순식간에 이틀 만에 한 20%까지 15% 정도 지금 손실이 나게 되는 건데 지금 그냥 시가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렇게 나와버리면 이 쉽게 매도 버튼에 손이 안 갑니다. 그렇게 이제 갭으로 하락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갭으로 순식간에 하락을 시켜버리면 이 정도 하락했으면 그래도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실제로 반등을 좀 줍니다. 오늘도 낮게 시작해서 반등을 좀 주면서 한 5%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죠. 근데 마이너스 5%까지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더 위로 매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쭉 올려서 부합 수준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매도를 막 해버리겠죠.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 기회를 안 줍니다. 이렇게 매도 기회를 주지 않고 저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가 되면 이제 뭐 10%나 하락했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 개미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거기다 대고 계속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10% 정도 하락을 시킨 상태니까 이 정도 하락이면 지금 뭐 나눠진 뭐 이렇게 어쩌저쩌 해서 스토리가 되어 있으니까 또 반등했지 반등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달라보겠죠. 개인들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한번 갭으로 밀어버리고 좀 더 하락하다가 조금 올려주고 하면은 다시 희망이 좀 들어오겠죠. 그러다 다시 내리고 또 희망을 주다가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한 낙폭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저렇게 끌어올린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계속 떠넘기면서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오게 되어있으면 저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지금 실질적인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눠진 10% 지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저 정도로 올린 상태죠. 그런 상황입니다. HLB는 지금 저점찾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워낙에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점 찾고 있죠. 지금 이 넥사는 이렇게 요런 부분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넥사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한 상태인데 정말로 많이 올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나눠진 지분 10% 가지고 있다. 그걸 올랐죠. 그걸 올라서고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제가 넥사는 강렬에도 절대로 신규로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저점에 산 사람들은 관계 없습니다. 아직도 엄청난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 되죠. 저점에 산 사람들은 아직까지 수익이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규로 이제 접근을 한 상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갭으로 띄워버리면 갭으로 하락을 시켜버리면 오늘 마인스 3.7까지 왔죠. 근데 이렇게 3.7까지 가면은 올라갈 때 보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또 밑으로 내려버리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번 준다 그러면 아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할 수 있겠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밀어 내려버리면 거기에 그냥 계속 묻혀버린 거예요. 계속 계속 묻혀버린 거죠. 지금 이제 대주주가 매도를 했죠.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는 것은 상단 악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단 악재로. 지금 이렇게 이제 내려올 때 보면 이렇게 해서 반등 쪽 하는 척 하다가 계속 밀리죠. 그리고 하염없이 밀어 밀려 내려와 버리죠. 지금 얘는 이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11선 부근에서 좀 바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하게 만드는데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접근하면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고 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저점에서 왜 사는 분들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해서 개인들에게 떠넘기기를 하면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요. 이런 주식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안 팔고 뭐 있는데 그런 생각했죠. 근데 이때 당시 분위기로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큰 고점에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만큼 많이 내려왔으니까 또 올라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도 내려왔으면 또 올라가겠지 하고 신규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크죠. 고점에서 고점에서 크게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크게 흔들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한 번씩 주죠. 희망을 한 번씩 주면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마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 있겠어? 하겠지만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 한 달 만에 지금 반토막 나버렸죠. 이제 올라가겠지 했는데 또 내려가죠. 올라간 차가 내려가 계속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계속 묻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런 구간까지 나도 모르게 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넥사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다. 저런 부분에 에이 나는 저런 거 하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손절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당시를 보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는 반등이 주니까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고 이제 해야지 개인들에게 떠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희망을 주는 듯 하다가 하임 없이 하락을 하죠. 뭔가 실패한 것도 아닌데 아주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기업도 그러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넥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 10%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고점에서 대주주가 매도를 했죠. 정말로 위험한 신호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해요. 저기는 실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그리고 10% 정도 밖에 안 들고 있죠. 나노젠 성공할지도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HLB는 이제 많이 내려와 있죠.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모멘텀이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리버세라닙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공매들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윌이 많이 내려와 있죠.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가남하고 선낭한 부분에 대한 그런 파이프라인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쌍바닥 라인이 되면 이 저가 매수세는 좀 들을 수 있겠죠. 이 정도 수준에서 공매도를 계속 치고 밑으로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얘는 지금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있는 상태니까 간암삼상하고 있죠. 그리고 선낭한 희귀의 아픔으로 해서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 모집도 이제 거의 다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주 낮은 가격이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주가를 지지하는 힘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사는 정말로 조심해요. 정말로.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HLB 파워도 제가 보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